지금 경기가 끝나가지고요. 12시 1시부터는 아마도 수원대와 사뭇 진지해졌습니다. 골밑에서 주고받으면서 이번엔 지금 수원대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? 눈에 이렇게 들어간 선수거든요. 로또 들어가지 않았고요. 리버드 따내고 있습니다. 가드 3인방 골밑에서 드디어 지금 사태 파악을 한 것 같죠? 아마도 수원대가 안쪽 파고듭이랑 원래 파고듭이 드리블이 좋거든요? 탁! 꼬미의 페널틀레이션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. 과거를 안 막으면 운명해집니다. 지금 양수질을 하고 있거든요. 자기역의 외곽에서 두 점! 아 참, 네. 재밌는 결과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런 결과는 뭐 가드 3인방 가드 3인방 가드 3인방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뭐냐. 그렇죠. 어떻게 침퇴하게 질 수가 있냐. 손 흔들어주고요. 아니, 수비도 막 좀 설설하고 네.